꼬뇨과 뭐 캐요? 지금 달래 캐고 있어요 아우씨 님이 엄청 깊게 들어갔어요 저기라 뿌랭이 닿지면 안돼 50년 먹었어 이 달래는 50년은 된 것 같아 이거 캐면 50만원짜리야 아이씨 하나 끊어졌어 아이씨 애석하게 한 개 남았어 그래도 와 뿌랭이 안 닿지게 이게 살살살 애달오듯이 아이씨 어 여기도 있네 아이씨 야 이 달래가 이렇게 크나 이렇게 두꺼운거 난 처음 보네 먹는거 맞아요? 어 하하하 이게 씨의 마늘이지 뭐냐 이게 낙교네 낙교 씨알 좋다 낙교 나왔습니다 낙교 아이씨 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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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풀이 있네 쌍으로 있네 이것들도 쌍으로 쟤누낙 풀로 보여요 아 이건 풀이야 이건 풀이고 두 개가 딱 쌈으로 있네 몇 가지 있는데? 조그만 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우, 임만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죠 프리지보다 보이는 게 다 프리지 뭐 밖에서도 저는 못하겠는데요 아니, 그런 거는 그냥 데리고 다니는 게 나아 하는 사람 버슴이 필요해 이렇게 있으면 딱인데? 대박이는데 게임가 없지? 상당히 힘네 크기라 쉽다 저기로 돌아가 이렇게 들어야 돼 아, 좋은데 어, 많다 아이색 아, 또 끝내줘습니다 아이색하게 아이색 아, 좀 더 탑해야 되는데 마음이 좋게 하고 아, 좋다 아... 30년 먹었네 아, 30년 여기 왔어 왕가 지금 고춧가루 고춧가루